용사 왓츠가 이럴 수 없다 말도 안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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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한데... 왜... 불안한 예감은 빛나가질 않지... 슬라임 3마리 중에 한 마리만 안 때렸어도 살았다는 게 킬링포인트... 거지않은 게임 진짜... 이번에는 왜 또... 이번에는 왜 또 안 때리는데... 홀받네... 이갈김... 판도라냐 룬피냐... 룬픽... 추월마요과장... 담배... 담배... 무조건 담배... 여기... 1...2...3... 줄... 담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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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.. 또올... 또올... 또요... 카카오톡 갓방 휘갈김 두 장이니까 갓방 안 넣어도 되겠지 하이 음 음 쌍수월 구제할 필요 있나 마요나 줄 것이지 하이 그 답은 우아함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요 뭐 지우지 지울게 없네 수비 수비 지우면은 마요는 언제 추월강화 접수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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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꼬 지울까 근데 유물 필요한가 백년 퍼즐 나쁘지 않아 아이 미친놈에 쓰니까 나오네 마요 수고 박사만 안 들립니다 아니 그렇게 죽수고 겨우게 마지막에 추월맛으라고?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이게 뭔 뱅울 연돌 달팽이는 포션 먹고 잡으면 되겠어요 상점에서 주판 나오면 만사 해결 달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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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을 로스 Vous 어떻게 어떻게 다른 뜻이야 어렵다 네 이제 담배 안 펴도 되겠네 눈물거리까지 냉공 필요 없지 킬 잘못 든 줄 알고 다시 봤네 제대로 들었네요 흠 포션 하나면 컷 발굴각? 담배 피울 건 없으니까 강화도 다 됐고 그래도 여기서 열쇠 먹는 게 낫겠지 저에서 잘 수도 있으니까 그럴 확률도 있지 제거할 거 없는데 교훈 다시 뺄까? 교훈 빼도 되긴 한데 저거 저거 빼느라 돈 쓰는 거 너무 낭비 아닌가 갓박집 이러면 다음 다음 막에 주판 나오면 못 사는데 그래도 도박집이 날듯 휘갈김 두 장이 둘 다 밑에 박히는 재수없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 그거는 못 참지 그거는 못 참지 손절.. 손절 필요 없지 않나 달팽이 있대 지금 딜 모자랄 것 같으면 넣는 게 맞고 달팽이 딜 안 모자라겠지 혼틈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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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거면 딜 카드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손절 지금 넣을 거면은 달팽이 심장 딱 두 개 보는 건데 심장에 선에 사실 필요가 없고 달팽이 때 저게 필요한 거 아닌 건데 달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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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덱은 흐으으으 끝났 끝나? 달팽이 잡나? 수리가 쓸데없이 고맙네 매중시계는 필요없어 매중시계는 안보마음 달팽이 빤쓸어나면서 시계 놔두고 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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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 빤쓸어나 bounds 달팽이 빤쓸 native 달팽이 빤쓸어나면서 시계 놔두고 갔네 하나edereen 여러분 아주 학원으로 간 잘나 past 부분이란 other 어팔팔 편지칼 아니 편지칼 쓸려 없어 알약단식 에이 뭐 이거는 변수가 없다 아 근데 이거 진짜 꼽다 병폭 병폭이 어다 병폭도 쓸모갑니다 6장 이니까 상태 이상 들어오는거 생각하면 카드를 넣으면 안되겠네 10장 이기만 Sangin 5,000씩 12장 이기만 그낙지 2,000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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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업, 출발 2,000이 5,000이 5,000이 1,400이 음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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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그냥 이겼는데 이긴거같아 마음속으로 졌어 아 보스 딱 때문에야되는데 3338 3338 담배 추워 얼마요? 왓챠 이겼지만 졌다 이겼지만 졌다 감사합니다.